이제 오늘 또 젊은 분들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1988년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라가 좀 칙칙하지만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레퍼터. 클레퍼터가 여러분들 시장가치가 11조 12조 정도가 되네요. 엄청난 회사네요. 배틀필드라는 그런 게임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회사죠. 장병규 사장일 겁니다. 게임회사를 만들어가 12조까지 키운 겁니다. 엄청나죠. 제품의 95%가 다 수출품인 겁니다. 내수가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알짜배기 회사인 거죠. 주가가 24만 6천 원 정도 되네요. 회사를 12조를 게임업체로 해서 12조를 12조짜리 회사를 만든 겁니다. 95%는 해외의 고객인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이 배틀필드를 여러분들 히트시킨 클레퍼터 장병규 사장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딥러닝 발전을 맡고 있는 이강욱 클레퍼터 딥러닝 본부장이 나왔어요. 1988년생입니다. 일단 클레퍼터의 해외 매출이 95%라는 게 참 놀라웠고 수출을 95%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 클레퍼터의 딥러닝 본부장이 이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사 여러분들 댓글 하나 남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꼼꼼히 읽었습니다. 야 이게 뭔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이 양반이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 카이스트를 졸업해 가지고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다음에 유니버스티 위스칸신, 위스칸신 메디슨의 전기전자공학부 조교수로 있으면서 딥러닝 본부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는 여기 와 계실 거고 그다음 다 주문한 이런 걸 가지고 이럽니다. 업무 지시할 수 있습니까? 이 보시죠.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만나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야죠. 새로운 이야기를. 예전에 사업을 크게 키운 한 사업가를 만났더만 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사람을 만나서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 만난다 이야기죠. 새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새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통으로 여러분들의 AI 분야를 일찍부터 개척한 신의 여러분들 교수인 겁니다. 그럼 내가 뭘 구하겠습니까? 이 양반 통찰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배우고 여러분에게 내가 배운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딱 물어보거든요. 10년 후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AI가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분야를 통째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특히 인간이 정보와 지식을 검색하고 습득하는 공부라는 행위의 과정이 지금까지는 아예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AI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화려해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부 학습 방법이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나이든 기존 학자가 아니고 1988년에 신의 여러분들 학자가 내리는 통찰력을 저는 사는 겁니다. 공부하는 행위가 바뀐다는 것. 공부하는 행위가. 저는 개인적으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모든 행위는 공부에 기결됩니다. 영어 문장을 쓰고 확인하는 것도 AI를 사용하고 프로그래밍 할 때도 도움을 받는 것도 AI를 사용하고 모르는 개념을 빠르게 물어본 것도 AI를 사용하고 모두가 공부이기 때문에 AI로 인해 학습 방식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할 것은 이 소위 이강욱 본부장의 이야기 이강욱 교수의 이야기는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이 질문을 동시에 던져야 할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국내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계속 접해야 우리의 삶이 날로날로 뭡니까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인터뷰에. 그러면 이분이 소위 클래프터의 여러분들 딥러닝 본부를 맡고 이렇게 보시면 이강욱 딥러닝 본부장 겸직입니다. 위스콘신 메디슨의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여러분 그 다음에 굉장히 제가 주목한 게 뭔가 아니까 음성을 재현하는 AI를 재현하는 3초짜리 음성만 여러분들 확보가 되게 되면 그 사람 음성을 모두 다 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초짜리 음성만 활용해 이것을 생생한 목소리로 만들어낸 국내 최고 수준의 음성 합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클래프톤이라는 여러분들 베트필드로 유명한 회사가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음성 3초만 여러분들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음성을 최고 수준으로 다 합성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여러분들 우리 집에 여러분들 가족에게 이런 중에 한 사람이 음성 모방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버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스캠 금융 사기 같은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음성 합석 기술을 개발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두 달 전에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주주총회에서 자기 목소리 여러분들 그거 합성해 가지고 자기 집 식구들도 아버지가 진짜 전화했는 줄 알 정도로 그렇게 깜짝까지 쏘기는 기술이 나오더라 이야기죠. 그거를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초짜리 음성만 활용해도 이것을 생생한 목소리로 만들어낸 국내 최고 수준의 음성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 이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배트필드에서 여러분들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사람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또 다른 AI 에이전트를 가고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걸 개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를 게임을 한다고 하면 함께 팀을 이뤄서 진행해도 그 목소리가 AI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클래프튼의 음성 합성 AI는 오픈 AI 최신 모델인 GPT-40처럼 생동함 있는 목소리를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이 이미 확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순간 저 머릿속에는 AI 비서 AI 로봇이 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클래프톤 게임 AI 연구 개발 현황 이 자연어 7이 이미지 형성 게임에 다 필요하니까 강화학습 멀티모달 이 중에 여러분 많은 것은 또 방송에서 들었던 거죠. 음성 생성 기술 이걸 TTS라고 부르네요. 음성 생성 기술 게임 내 대화 스크립트 작성 이걸 이름들 2년 내에 궁극적으로는 버추얼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동료가 있어야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버추얼 브랜드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인간처럼 버추얼 브랜드가 목소리를 먼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12조짜리 클래프톤의 여러분들 95%를 수출하는 이 회사의 여러분들 딥러닝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지금 모습인 겁니다. 그냥 회사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제가 관심 가지는 것은 이 점구 유능하고 이 분야에 특화된 양반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냐 이야기죠. 이 보시면 클래프톤은 대규모 언어모델 라지 랭기지 모델에 집중하기보다도 게임 내 응용이 가능한 다양한 AI를 개발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게임 업체뿐만 아니고 로봇 업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체들이 뭡니까 자기 분야의 AI를 응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날밤을 새고 있겠죠. 주인공이 게임을 하면 AI 애완동물이 다가와 말을 걸고 함께 즐기는 롤플레잉 게임을 선보는 것이 대표적 사례고 또 클래프톤은 강화학습을 게임 개발에 도입하고 퍼즐 게임을 A가 풀면서 게임 난이도를 측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알 필요가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뭡니까 인간 대신에 또 하나의 프렌드하고 여러분들 게임을 함께 즐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AI 에이전트가 바로 버추얼 프렌드라는 겁니다. 클래프톤에서 여러분들 명칭한 것이 2년 내에 완벽한 행태가 여러분들 발표될 것이고 올해 시제품이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정보기업과 달리 클래프톤은 게임이라는 아주 특수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서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최첨단 게임업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95%의 고객이 여러분 외국에서 나오는 그 여러분 비즈니스의 여러분 최첨단에 있는 가장 젊고 유능한 이 보시게 되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클래프톤이 여러분들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AI 에이전트 버추얼 프렌드는 인간과 대화하면서 게임을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AI 비스뿐만 아니고 가정론 로봇 같은 게 다 상용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있는 여러분 지금 로봇 청소기 쓰시죠 로봇 청소기에 로봇 청소기를 오래 쓰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로봇 청소기의 친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봇 청소기에 이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말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 AI 반도체 이람들이 내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학습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화가 가능하게 되겠죠. 버추얼 프렌드는 클래프톤이 개발 중인 AI 에이전트로 사람처럼 대화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가상의 친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AI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음성재연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연어처리기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음성합성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 원하는 대로 실시간 발화를 게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자체에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나 라이센스피 같은 게 제공하지 않고 클래프톤 내부에 음성합성기술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아주 짧은 시간에 목소리만 듣고도 목소리와 말투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성대모사와 TTX, 텍스트 스피치 기술은 국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이 TTS가 앞으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TTS가 음성생성기술 TTS 음성생성기술 인간 캐릭터뿐만 아니라 게임 몬스터의 목소리를 모사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사전학습 데이터 없이 3초가량의 데이터만 넣으면 바로 목소리를 모사해서 결과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여기까지 왔네요. 초지능, 법룡인공지능은 언제쯤 도래할 거로 보는가 지금의 AI는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인 행위의 80% 정도는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첨단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인터뷰를 한번 했으면 참 좋겠네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이고 어려운 질문 100개 중에 80개 정도에 대한 답은 나만큼 혹은 나보다 잘합니다. 어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최태훈 회장 여러분들 이혼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5개 대규모 언어모델에 여러분들 답변한 걸 보신 분도 많으시죠? 보통 변호사보다 훨씬 더 유리한 문장을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답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100개의 일을 수행할 때 80개는 그냥 결과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20개에 대해서만 스스로 하면 되니 이미 5배 정도의 일을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초지능도 정의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문제만 더 잘 푸는 것이라면 초지능이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던 기술이고 모든 문제를 사람보다 다 잘 푸는 것이라면 초지능과 범용 인공지능을 더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 먼 미래라고 봅니다. 그러나 100개 가운데 80개 정도는 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한국의 AI 기술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정확하게 여러분들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강한 회사 나라다. 하드웨어에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드웨어가 강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병호TV에서 한번 소개했던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 전력 소모를 줄이고 가격이 저렴한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를 만드는 루베리온이라는 회사가 AI 스타트업이 여러분들 몸값이 1조에서 2조로 여러분들 이번에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들한테 똑똑한 겁니다. BTS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드웨어 상에서 그 꽃이 확짝 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게 정치의 영역인 거죠.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